Just feeling 믿긴 그대로 I feel about it To the house and love To the house and love To the house and love 준비가 됐어 형, 이런 한 번 하면 뭐하지? 오른쪽 보다? 아니 왼쪽 보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마이크 잡고 있어야지? 슈 슈 잘할게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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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더 조절 이거 괜찮아?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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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많이 한 스텝 이거에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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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 conflicting 하나 하나 이렇게 다 옆으로 변경이 이동한 한동안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이렇게 하다가 앞에 보다 이러면 안되니까 연습으로 이렇게 할거에요 이렇게 할거에요 앉아있기만 해봐 텐텐텐 약간 와이잖아 그러면 그걸 좀 크게 표현해야해요 음악 아 니꺼 해 바뀌었네 음악 바뀌었네 이런거 어떻게 되게 제 생각에는 제스처를 하니깐 가볍게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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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딱 보고 가만히있어요 그냥 그래서 한국 음악 음악 해외 음악 음악 자막 음악 왜 이렇게 하는거에요? 이게 아니지 왜 나야 이거야 걸어갔어 너 바로가 아니야?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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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